이 영상은~? 난 너의 입술 밑에 있는 점이 날 자극시키게 만드는 거야 어 자극시킨다고? 자극까지 해? 뭐야 어떤 자극이야? 아 재밌네요 정국이 5살 정국이가 나보다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정국이 15살 때도 귀여운데 5살 때 얼마나 귀여운게 좋아. 귀여운 정국이는 약간 유통견이 있었어. 요즘에는 좀 약간 쌍남자가 됐고 그냥.. 수영이 전혀 났다. 두 번째 게임을 했는데 정국 승부역 강해가지고 형이고 뭐고 땡땡땡땡이 기억에 남는다. 땡땡땡땡이 기억에 남는다. 땡땡땡땡이 기억에 남는다. 수영장에서 게임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호텔 앞에 있는.. 목이? 네? 아! 난.. 근육. 근육이 기억에 남는다. 그 한 장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좀 풀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저랑 정국이랑 진영이랑 이제 첫 번째 숙소에서..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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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저거? 어.. 정국이는 몸이 좋아서 보여줬대요. 수영장! 수영장! Lives from the back of my skin 왜 이렇게 섹시하냐? 다음에 섹시한 무대 하고 싶었다! 벗고 해! 시쳐해야지, 시쳐! 어, 시쳐해야지! 아이가 웃어, 머리가! 나는, 나는, 뭐가! 먼지 한 번만 벗고 있고 싶어! 정국이 시쳐에 후배하겠다! 근데 비주얼은 또 다른 분이 맡고 있어요? 진씨? 아, 저인가요? 네, 인정합니다! 와, 멋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비 고맙다! 인정하겠다! 어, 비씨도 되게 잘생겼는데 맞아요, 비도 잘생겼어 그쵸?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국이가 잘생겼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혜영! 뭐, 뭘 이렇게 꾸밀고 왔어? 다시 가서! 하하하하 꾸밀고 싶다! 아, 영상 끊겼어! 아... 정국이, 칼국이, 칼국이, 칼국은 남그래서 그, frame은 우레에매시 데스! 정국이, 칼국이, 칼국이, 칼국을 찾아왔어! 그, frame은 바로Cool GANGAider 저기 이즈이 멍들 왔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윤기 형 뭐해? 아 머스터네요 난 정국이 이때 이 머리 진짜 예뻤다고 생각해요 와 정국이 테리우스다 테리우스 정국아 테리우스인데 잘 어울려 뭐 어울려 잘라졌다